안녕하세요. 제너럴 RV 영원과장 한인호입니다. 자, 지금 저는 인천 송도 동아절람회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레저산업 박람회에 지금 도착해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날씨가 나들이 가기 가장 좋은 날씨인 것 같은데요. 인천 송도에 가까우신 분들은 꼭 내방하셔서 차량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희가 일산, 대구, 인천 이 세 가지, 세 번의 전시회에 참석을 했는데 아마 올해가 이제 인천이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고 혜택이 크시니까요. 꼭 방문해 주셔서 차량 한번 구경도 해주시고 안내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준비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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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멋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지금 너무나 멋지게 잘 되어 있구요 이쪽에 시퀀스 모델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뉴스를 보시면 환율이 135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차후에 차량이 또 미국에서 들어오게 되면 글쎄요 뭐 금액이 어찌 어떻게 가격이 책정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인천에서 저희가 준비한 이 전시배의 혜택은 일전에도 한번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빠르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는 저희가 판매 오라이언 2012의 패키지가 세가지의 라인이 있는데요 이 세가지의 라인을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패키지 라이트, 디럭스, 럭셔리 패키지가 있는데 라이트 패키지를 하시면 디럭스로, 디럭스로 하시면 럭셔리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구요 럭셔리로 하시면 나머지 외에 36가지 총 옵션상의 나머지 액을 다 옵션을 다 풀옵션으로 준비를 해드립니다 두번째는 화장실 확장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전에 개발을 해서 고객님들이 많은 애용도 해주시고 추가로 옵션을 하시는 옵션인데요 요거까지도 280만원 상당의 되는 화장실 옵션도 해드리고 두번째는 바닥 난방입니다 이제 9월이 지나고 곧 이제 가을 겨울이 왔을 때 가장 또 필요한 옵션이 될 것 같은데요 요 옵션도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닝 텐트 요것도 4개절 쓸 수 있죠 95만원 상당의 금액이 되는 어닝 텐트도 저희가 증정을 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약 1700만원 정도 됩니다 1700만원 정도 엄청 큰 금액이죠 오셔서 차량도 한번 보시고 저한테 이 상기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입장권도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셔서 차량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물이 훨씬 더 멋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자 모토홈은 항상 제네럴 아이브입니다 감사합니다